KOREA FOCUS 3분 논평입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 2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구제불능이 됐고 국정조사는 대국민사기극, 막장 드라마가 됐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두 증인이 불참해 청문회가 무산됐고 16일 열린 국정조사청문회에서 김 전 청장은 증언 자체를 아예 거부했으며 원전원전과 더불어 국정조사 증인선서마저 거부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전 현직 직원들이 댓글 공작을 대북 심리전이라며 정당성을 강변한 것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으며 박원동 전 국익정보원장과 국정원 댓글료로 알려진 김아영 씨가 제 얼굴 하나 떳떳이 드러내지 못해 가림막 뒤에 숨어 짜여진 대본을 읽거나 모르쇠로 버티다 돌아갔습니다. 신기남 위원장의 민주당 대선 공약 비방 댓글 지정마저 부인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답변과 그건 역시 대북 심리전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며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강짜를 부린 것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국정조사는 국가 권력과 검경의 부정부패가 어느 수준인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둘째, 박근혜 새누리당 국가정보원의 삼각협력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방해와 증인 감싸기로 시종일관했고 진실규명을 위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 신청 거부 또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이번 사건의 배후이며 공범임을 뚜렷이 반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창원 전 교수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 대한 여당의 집단적이고 편파적인 질문공세에 대해 집단 린치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죄로 기소한 댓글들 중에서 위법한 개식을 2천여 개를 골라 구중 공소시효가 남은 73개와 찬반 클릭 1,800여 개를 밝혀냈고 여기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등 심리전단의 노골적인 선거관여 행적이 다 드러나 있으며 경찰의 은폐 조작 전후 사정이 담겨있는 CCTV 동영상이 존재하는데도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모든 일을 책임지고 즉각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로 하야 했고 닉슨은 워터게이트로 하야 했습니다. 12.19 부정선거와 정보원 게이트 둘 다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NLL 대화록 논란, 전두환 추징금, 사대강 녹조, 청와대 인사 등 각종 물타기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화점식 온갖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총체적 정권 위기만 초래할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타오른 촛불이 머지않아 횃불이 되고 들불로 타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부른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12.19 부정선거와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부른 워터게이트를 초월하는 정보원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중으로 하야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하야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는 망가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합니다.